근데 예전에는 기타를 직접 치면서 노래를 했대요. 기타 언제 배우신 거예요? 저 기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문화센터라고 있어요, 농협에. 이제 가서 어르신분들이랑 함께 배웠습니다. 문화센터가 농협에 있어요? 네, 저희는 이제 방화사거리에 농협 문화센터에 있어서 3개월에 7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. 요즘에는 기타 계속 연주하고 있어요? 네, 요즘 계속 기타 치고 있는데요. 요즘은 이제 일렉기타에 또 약간 조금 맛이 들려가지고. 그래서 뒤에 일렉기타가 세팅되어 있구나. 잘 됐다, 잘 됐다. 이거 가지고 나온 김에 이거 살짝 한번 맛보기로 좀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